안녕하세요 뽀키비 오늘은 배방산에 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매화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2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2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2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2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산에 오를땐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전망이 끝내주는 정자가 정상전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4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1.3km 떨어진 윤정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6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7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7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7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8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8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81m 배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